2022 Gini Music Awards, 저희가 3부까지 쭉 이어왔는데요. 이제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자, 올해 과연 앨범상은 누가 받게 될까요? 그 대상 시상만 남겨놓고 있는데요. 바로 발표하면 재미없으니까 정말 멋진 무대를 또 한 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. 자, GMA를 정말 환상적인 꿈의 색으로 물들일 오랜만에 완전체를 만나보는 여러분, NCT DREAM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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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